국민의힘 장해찬의 과거 발언이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장 후보는 2012년 11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화회관에서 일할수록 보편적인 서울 시민들의 교양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 날마다 깨닫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히 일본과 비교하며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으로 따지면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하긴 나름 예술로 밥 벌어먹는다는 양반들도 개차반인데 밥만 먹여주면 금융사기꾼도 대통령으로 뽑아주는 국민들에게 뭘 바랄까라고 덧붙이며 국민까지 조롱했습니다. 네 변명을 하기도 했지만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더 나올 게 많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 황당한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서울강북을 후보에 대해 민주당이 윤리감찰에 착수해 해당 지역 전략공천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규백 의원은 14일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대표 지시로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착수했으니 조금 지켜보면 금명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판단의 시작과 기준은 총선 승리에 있다며 제3의 인물이 가는 게 원칙인데 여러가지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느낌상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어제 이 대표께서 방어를 해주셨지만 민주당 당내 수박들이 흔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봉도사나 국힘이나 잘못된 발언을 한 건 비난을 받아맞다 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봉도사는 말실수한 그 시점에 사과를 했고 반복되지 않았다는 점이고 국힘 후보들은 잘못된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고 후보가 된 지금 시점에야 걸리니까 마지못해 사과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사과의 진정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 안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지지층 사기에 영향을 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떨어지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관련해서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한 이유 오늘 모든 커뮤니티의 베스트 글이 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대표가 전국을 도는데 굉장히 발목 잡혀있는 게 뭐냐면 재판이에요. 지금 이틀에 한 번 골로 재판 갑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전국 지원을 못해요. 불가능한 얘기에요. 개항에 발목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시간 쪼개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우리 후보들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선거에서 압승했다고 하더라도 또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의 목을 그룰 줄 몰라요. 그래서 이번 승리가 이재명 대표는 전체 151석 하면 우리가 이긴다. 목표가 그거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의 승리를 안겨줘야지만 이재명의 위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또 범위 아가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공천은 이재명의 공천이지. 이제 여기서 당선된 사람들이 정말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거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재명이 혹시 대통령이 된다면 이 의석 가지고 집권 1년차를 만든 거거든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개혁은 언제 하는 겁니까? 집권 1년차 때 하는 거예요. 김영삼처럼 집권 1년차 때 개혁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가슴 아픈 거는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다 집권 1년차 때 못했다는 거예요. 뒤에 가니까 다 흐지부지 되죠. 180개 있는 것 중에서 언론 출신, 언론개혁하는 거 반대, 검찰 출신, 검찰개혁하는 거 반대, 아무것도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힘 있는 1년차 때 해야 되는데 만일 정말로 이재명한테 170개, 80개 의석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민주당이. 그럼 1년차 때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에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밀어주셔야 한다. 네. 이번 싸움은 정말 나라의 운명이 걸린 싸움이고 핵심은 투표율이기 때문에 사기가 중요합니다. 망언으로 따지면 단기간에 대선 기간 윤석열이 뱉은 말이 훨씬 심각한데 이 건으로 날린다.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민주당을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봉도사의 공천이 취소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데 절대 박용진이 다시 살아돌아와 분탕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언라발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